BMW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자동차 리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방안을 보면 핵심은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최근에 많이 얘기 나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출액의 3%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BMW 화재 사태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BMW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원인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과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기가 많이 됐고요. 또 실제로 늑장 대응에 대한 조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전마다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기회로 해서 아마 다양한 법안, 또 제도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긴다고 했는데요. 이 매출액이라는 것이 리콜 대상 차량의 판매액, 이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BMW 차종의 10만여 대가 리콜 대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3%면 한 2천억 정도가 되겠죠.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만큼 자동차 매니커의 책임에 대한 부과를 상당히 강조하겠다는 건데 강제수단도 없었고 증발적 배상제도 없었고요. 그 밖의 여러 가지 부분들 소비자 측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법안은 그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자동차 분야만큼은 아직도 국민들 봉이다, 심지어는 마루타다 이런 얘기할 정도거든요. 신차 교환 같은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만큼 국내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불머지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3%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 BMW 코리아의 매출액이 3조 6천억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형 증발적 배상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미국은 적게나면 수천억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조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매니커가 제대로 올바르게 안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각오를 하라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부과를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국내인 경우에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키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사회적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제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첫 단체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마 이걸 기회를 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할 때 협조를 제대로 안 하면 최대 천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제출일 때 천만 원이고 그 이하일 때는 500만 원도 있거든요. 속된 말로 껌빠이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살아서 이거를 그냥 미제출할 때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런 것보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쓰리아웃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안 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제도, 즉 어떤 형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자동차 메이커가 책임을 갖고 제출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오류라든지 또는 은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해서 유관부처로 국토부, 환경부를 줄 수 있는데 이 두 부처가 자료를 상호 연계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연계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전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 할 때도 그 부분이 많이 제시됐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1년 동안에 환경부에 제출된 BMW 리콜 계획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화재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만 보다 보니까 그 인지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국토부의 산하기관에서 공유를 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부서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많이 작용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했다는 측면이 이번에 BMW 화재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번 발표도 그 부분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말씀드린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을 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BMW 사태 때도 그렇고 과거 폭스바겐 사태 때도 그렇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도 담겼는데 앞서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자세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 BMW 화재 사건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이라든지 보호 측면에서는 너무 미비된 게 많거든요. 물론 혁신 방안 발표된 것이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메이커가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혁신 방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를 비롯해서 다른 법안이 아무리 마련된다 하더라도요. 지금의 우리 법적 구조,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나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고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지 않는다면 메이커에서 이퀄 대상이 아닙니다. 교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별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또 자동차 급발진 같은 경우도 100% 폐수하는 이유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밝히는 건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런 법적인 체계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한 바닥, 기초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해 금액을 두고서도 최대 10배로 책정이 됐는데 해외의 경우를 보면 아예 한두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많습니다. 미국을 보통 자태로 많이 얘기하러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계산도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정배된 애는 벌금 말고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손해 배상에 대한 것들은 또 별도로 책정한다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형사하고 민사가 별도로 진행되니까 기약업소로 그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바로 미국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콜 같은 경우도 소비자가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정신적 피해라든지 중고차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거 배상받은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걸 굶이 지는 이런 부담 상태, 특히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의 가치를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곳이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연구원이 13명밖에 안 돼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당연히 이제 어떤 시스템, 시험 장비라든지 일적 요원에 대한 것들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권한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이고 이번에 자동차 화재 같은 경우도 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거든요. 한 부서에서 모든 걸 전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특히 이번에 나온 이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 작용하지 말고 각 부서에 시너지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도 산하의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환경공단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나 사람이 너무 즐거워서 밤새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모여서 시너지를 낸다면 특히 이번에 민간조사단도 꾸몄지 않습니까? 21명으로 꾸렸는데 사실 환경부 요원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또 이번에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폭염도 가셔서 화재 건수도 줄어들게 되면 관심도도 떨어지고 일반 자동차 화재하고 희석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BMW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또 늑장 리콜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갈까요?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갈 것을 보십니까? 뭐 이 국토교통부에서 10개월이라고 얘기했다가 장관이 올해 말까지 3, 4개월 내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길게 끌 문제는 아닙니다. 10만여 명의 소비자 또 국민들도 항상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좀 더 서둘러서 전문가들 다 대동해서 모이면 제가 보기에는 또 팩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자리라든지 또 냉각수 문제라든지 바이패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말하는 결정적인 단순히 스모킹 거는 얼마든지 찰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기간도 제가 보기에는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민간 조사단도 꾸린다고 21명 꾸린다고 했는데 3주에서 4주 걸렸어요. 그 상태에서 시작도 안 해서 그렇게 걸린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이런 부분 또 시너지를 내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토부고 환경부고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자동차 리콜이 최근에 추이를 보면 해마다 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3만 개의 부품이고요. 또 융합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상충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메이커가 신차의 품질 제고를 제대로 안 하고 경쟁력 때문에 서로들은 이제 미리부터 신차를 출고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검증이 되기 전에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리콜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 다인데 이것들을 자동차 소유자가 모두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리콜을 받으러 센터에 가야 되죠. 또 직장 다니면서 시간도 내야 되죠. 또 중고차 가격 하락이라든지 정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죠. 이걸 모두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이커에서 리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좀 더 실시간적으로 접근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BMW 사태가 국내 수입차 시장 더 나아가서 국내 전체 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 파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내 메이커 수입사 모두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사 국내 메이커 모두 다 국내 시장을 봉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법대로 해라. 우리 법이 지지를 못났다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소송을 받게 되면 대법원까지 길게 끌어라. 3, 4년 가면 개인은 나동그라지거든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버무려지면서 법적인 부분, 또 소비자 보호 제도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긴장도를 높이고 진정한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한 반 년, 1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